여러분 정치는 뭐다? 예 판단이에요 판단 판단이에요 판단 투표할 때 어떻게 한다? 판단에 의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거 판단 알았어 여러분? 고향 뭐 아이고 고향 더불어 민주화 만만세 뭐 경상도는 뭐 경상도는 뭐 어? 국민의힘 뭐 민주당은 뭐 그게 아니라 판단력 판단력에 의해서 움직이는거지 뭐 더불어민주화 함께 민주로 뽀뽀뽀 뭐 이게 아니라 뭐 노숙자 발바닥 빨아줄거에요 이게 아니라 어? 이 판단력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 봐 사채업자에게 벌금을 때린다 또는 못하게 법으로 막겠다는 정치인이 나타났다 이거야 어? 그러면은 우리는 환영인데 사채 쓰는 사람은 그에 반대되는 당을 지지해야지 사채를 내가 쓰는데 사채 쓰는 사람을 없애주겠다는 정치인을 뽑으면 어떡한다? 여러분은 다음에 사채를 못 쓴다는 거야 뭐 훔쳐올래? 이웃한테 훔쳐올거야? 이웃이 꺼져? 사채 쓴다는 거는 그만큼 은행에서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내가 사채를 쓰는 사람인데 사채업자를 없애주는 지지자를 뽑겠다? 그건 안되지 반대로 가는 사람 뽑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투표는 뭐다? 그냥 그거야 여러분 판단력 판단력이 결여된 사람은 투표를 하면 안돼 쉽게 해서 봐봐 유용철이 나쁘냐 조두순이 나쁘냐 엄여인이 나쁘냐 누가 나빠? 다 나쁜놈인데 제일 나쁜놈은 누구다? 엄여인이야 엄여인 엄여인은 유용철은 남을 죽였는데 엄여인은 가족을 죽여 어? 가족을 죽여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 그치?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투표할 때는 내가 딸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딸을 봐 보니까 나는 조두순이 싫어 이런다니까 자 1번은 엄여인 2번은 유용철 3번은 조두순인데 그게 아니야 내가 딸을 봐 보면은 나는 어 난 조두순이 싫어 이런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판단력이 맹해지는 거지 투표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야 투표할 때도 투표할 때도 있잖아 내가 가진 자인데 땅값을 오르게 하려고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 좌파를 뽑는다? 그러면은 그 집을 팔 때 그만큼을 뺏기지 않을까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판단력이 참 중요하다 내가 엉덩이 비비고 더불어 함께 민주화는 이 내가 사는 집이 100억으로 오르면 뭐하냐 옆집은 100억으로 안 오르냐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골돌리는 걸 판단력이 미스가 되면 투표도 개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에 의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야 사채업자를 없애주는 정치인을 뽑겠다? 그러면은 사채를 쓰는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정치를 뽑아야지 내가 조폭만으로 하는데 조폭을 없애주겠다는 정치인을 뽑으면은 어떻게 된다? 내 남편 깜빡 간다 이런 거지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말해도 모르는 사람 투표를 어떻게 했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투표하지마 어? 부탁이야 또는 이민을 가 아니면 투표하는 날 전날 그냥 에? 술 퍼마시고 자 그게 더 이 나라를 행복해주는 거니까 알았지? 어? 이거 뭐 투표를 희한하게 해 딸 바본데 나는 조두순이 싫어요 유영철이 더 나쁜 놈인데 그러니까 투표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있잖아 이게 골돌리는 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판단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중요하다 투표는 뭐다? 정치나 뭐 또는 뭐 내가 뭐 전라도다 경상도다 못산다 잘산다 이게 아니라 판단력이 중요하다 판단력이 판단력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거지 나는 전라도니까 민주당 나는 경상도니까 나는 잘살고 잘사니까 국민의힘 이게 아니라 나는 못살고 잘살고 뭐 이게 아니라 나는 전라도고 뭐 이게 아니라 판단에 의해서 다음에 또 김정은과 통일을 할 거야 김정은과 뽀뽀뽀할 거야 어? 뭐 서민을 만나러 갈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해야지 근데 나는 김정은을 제압할 거야 절대로 이제 끌려쟁이지 않을 거야 중국 CGP한테 끌려쟁이지 않을 거야 나는 한밀 동맹 국권이 할 거야 나는 부자를 우대해 줄 거야 그럼 자동으로 섬이 살아나지 그럼 국힌당으로 가는 거지 근데 노숙자 빤스 빨아줄 거야 노숙자랑 대화할 거야 그럼 여러분 있잖아 서울역가스 있잖아 노숙자 새끼들이잖아 그거 냄새 맡아 이렇게 어 냄새 그러니까 발냄새 맡아 이렇게 그게 바로 사람 산 냄새야 알았어? 사람 산 냄새를 왜 맡냐? 변태냐? 어 냄새 뭐 겹 뭐 이거 긁고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서민 사는 냄새야 알았냐? 그러면 냄새를 왜 맡냐? 뭐 제시장에 떡볶이 먹고 떡볶이 먹는다? 여러분 마트 가서 먹어요 그게 그거야 그냥 제시장도 어? 거울까 제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냥 부자가 잘 살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응? 마트에서 마트 가는 거고 제시장은 제시장 가는 거지 제시장 가는 사람들은 아 우린 더불어당을 지지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어? 그냥 판단 얘기 중요하다 그리고 남녀 편 가리기는 어떻게 된다? 나이트 클럽만 문 열면 만나서 뽀뽀뽀하고 어? 춤추고 떡 치러 가고 모텔비 내고 떡 치고 술 먹고 이질어라면 애가 생겨 결혼하는 거야 내가 항상 얘기했어 젊은 친구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 젊은이들한테 빨리 나이트 가서 빨리 꼬셔서 떡 치고 빨리 결혼해 내가 틀릴만한 거 아니야 클럽 가서 빨리 꼬셔서 여자 꼬셔서 빨리 떡 치고 빨리 애베게 해갖고 빨리 결혼하는 거야 빨리 그럼 되는 거야 사고를 쳐야 돼 빨리 사고를 강간하자는 게 아니라 사고를 쳐 그래서 빨리 결혼하는 거야 어? 여자는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코가 여기 달리면 안 되겠지 눈크게 병하게 달려있고 있잖아 어? 그냥 어? 그냥 팔다리 멀쩡하다면 결혼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응? 코가 여기 달려있으면 안 되겠지 당연히 어? 살다리 멀쩡하고 그냥 잼잼 가능하면 결혼하는 거야 그냥 빨리빨리 결혼하는 거야 어? 알았지? 어? 클럽 가서 꼬셔서 빨리 그냥 붕가붕가 해서 빨리빨리 결혼하는 거야 알았어? 남녀 편가리게 하지마 편가리게 했던 당 그 당이 여러분의 적이야 알았어? 투표 그렇게 하는 거야 남녀 편가리게 한 한 당이 바로 여러분의 적이야 그럼 알면 돼 알았어? 여러분 사랑합니다 투표 잘하는 법 오늘 공개해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